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 등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산업, 교육 등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과 경북, 충청 등 전국에서 차례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공무원들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확대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경기도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는데요.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공공청사 입점 매장의 다회용컵 체계 구축과 일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전환, 다회용품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하고 청산의 일회용컵 반입 금지, 일회용품 조례 개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강력범죄가 이때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별 방범용 CCTV 설치도 편차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기준 서울시 방범용 CCTV 7만 9,632대 가운데 6,495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지역별 설치 개수를 보면 방범용 CCTV는 강남구에 이어 은평구가 4,103대로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뒤로 관악구 4,098대, 구로구 4,087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반면 종로구에는 1,808대가 설치돼 강남구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치구별 주민수를 적용한 CCTV 한 대당 주민수는 강남구 성동구가 83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CCTV는 범죄 예방 효과와 중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 안전에 부익부 빈익빈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균형 있는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어린이가 연출했거나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작품, 어린이 주제 영화 등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축제인데요. 개막식은 오는 13일 저녁 7시 롯데시네마 은평에서 열리며, 올해 칸영화제 비평가 주간 개막작에 선정된 아마글로리아가 상영됩니다. 또 영화제 기간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등 곳곳에서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 136편 상영과 토크콘서트, 그림책 행사와 마술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인천지역 대중교통요금이 다음 달 일제히 오릅니다.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반 버스요금은 기본요금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고, 광역버스는 2,650원에서 3,000원으로, 광역간선급행버스는 2,200원에서 2,600원으로 오릅니다. 인상된 요금은 다음 달 7일 첫 차부터 적용됩니다. 인천시가 오는 8일부터 10월 1일까지 중구 송학동 재물포구락부에서 제73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사진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매체에 소개됐던 당시의 기록 사진을 선별해 인천 상륙작전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작전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영웅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